어떻게 된 겁니까 또 수인 남자를 찾아가셨습니까 또 궁녀가 되어달라 하신 겁니까 이것 좀 놓고 얘기하게 말씀하십시오 선생님이십니까 선생님께서 수인 남자를 만나신 겁니까 그래 그렇네요 왜 하필 수인 남자입니까 왜 하필 궁녀란 말입니까 대체 왜 중전마마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필요했네 밤낮으로 중전마마 민씨 일파의 동태를 파악해줄 사람이 필요했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제 목숨보다도 더 귀한 사람이라고 제게 남은 유일한 소원이라고 그런데 어째서 어째서 그런 짓을 하신 겁니까 왜 제게서 수인 남자를 뺏어가신 겁니까 왜 하나 남은 희망마저 앗아가신 겁니까 미안하네 하나 본인이 원한 일이었네 자네를 지키고 싶어 선택한 일이었네 듣기 싫습니다 왕의 여자가 되는 것이 어찌 절 위한 일이란 말입니까 수인 남자가 그러더군 자네를 위해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고 자네처럼 억울하게 쫓기는 자가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 아인 지금 자네를 위해 제 모든 것을 걸었네 자네를 영원한 도망자의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걸세 그만, 그만하십시오 수인 남자를 다시 데려오는 방법은 이제 하나밖에 없네 자네가 이 일을 성공시키는 것 그것이 자네와 수인 남자 두 사람을 위한 일이네 그리고 또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네 우리 존q용성 우리boys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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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